아 나 누가 먹었겠다 잡았다! 이 새끼 왜 여깄어 먹고 있었나봐 좋아요와 구독 유튜브에서 잘하던데 진짜인가요? 저 전판도 치킨 먹었어요 이런데 갈까? 차도 있고 아이템도 있는 곳 첫 보고 먹으면 300개나 저거 노리고 가는거다 지금 차 있는 곳으로 어 너무 멀다 아파트에 2명 학교에 3명 차가 없어 차가 없어 난 왜 여기 무조건 차가 있을거라 생각한거지? 내려오다 차 본 사람 없다고? 시청자들 하는 일이 뭐야 차를 봤어야 될거 아냐 어 이거 가야돼 가야돼 모자만 모자만 주워서 다리 쪽 보라고? 어 차가 있어 글리 왜 이제 이게 운전에 집중해야돼 뒤집으면 보급도 300개도 없어 어 내리막길 소리 너무 크게 들렀나 홀리 비행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어 뭐 비행기 소리가 들렸다 가자 같은 동선으로 가자 새끼 밀벼로 가고 있어 날아가 으아 속도를 내 어 너무 멀다 저거 300개 어 볼록이 어 어 스모스 치킨 먹으면 400개로 지나가 속도 올려 속도 올려 시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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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해안가 먼저 가볼까 조작놈 없어 한 400개 없어 잘못 알려줬어 아 난 보급만 믿고 팔밍도 안했는데 어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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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누가 먹었겠다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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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으아악 으아악 이 새끼 왜 여깄어 먹고 있었나봐 먹은거다 이거 저는 먹었다고 쳐줘야한다 헉 에따 에따 에따이 아닌데 뭐야 에따 어딨어 에따 어디갔어 왜 엠 뭐지 이 새끼 너 이 새끼야 에따 어디갔어 에따 어딨어 어디서 먹고 와가지고 탭을 열고 움직이면 어 총을 야 너가 안쓸거라도 그냥 사라진건가 뭐하는 애야 내가 얘를 하면서 어디다 숨기냐면 여기다 숨길거면 숨길거 작자하면 저 안에 숨겼겠지 어 어 풀파츠 왜 그랬을까 otz 글 truly 어 앞에 다미야 저기 사람이 있겠다 헉 오른쪽 버기 내가 오늘 배운 그걸 시전할 때다 같이 터질 뻔 나도 집 하나를 먹어야겠군 이 집에 사람이 없길 바라면서 카메라맨이 된 것 같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알고 보면 내 머리 위에 덜군거 아냐? 궁금하니깐 오 진짜야 으하하하하하 오지마 아프지? 잘하는 누나다 헉! 또 애타피네 총알만 챙겨가야지 소음기 더 보고 챙겨가고 나쁘지 않아 응 난 이런 집이 좋아 한입만? 13명 무서워 지금 기기는 늦은 것 같아서? 쟤 좀 고수 냄새가 나는데 아니네 어떻게 잡지 메롱 메롱 아 이거 오픈카라 쏘고 싶지가 않은데 으악 까불어 누나 잘 쏘는 누나야 이건 계획이 없었다 해우소 관련된 해우소 관련된 해우소 있네 아 또 갈걸 시마 시마 아 뒤에 있었네 이거 절대 못 이겨 와 이걸 참았네 sed heric 아 해우소 갔음은 살았네 아 아깝다 구우륽 내가 찾아야 rug 근데 왜 다시 왔지 보급에 아니 보급에 혼자 파밍 안 했어 아까 싸웠어 한 번 싸웠어 내가 찾아애밸때 근데 왜 다시 왔지 보급에? 혼자 파밍 안했어 아까 싸웠어 한 번 싸웠어 피 달아있잖아 한 번 싸우고 나서 갑자기 에따블 풀파츠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해서 M24를 숨겨야겠다 그래서 일단 에따블 여기 갖다 놓고 M24를 가져와서 숨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 소리가 저 표정이 왜 이렇게 웃기지 내 아이디 뒤에 붙어있는 표정 이거 보면서 오는 것 같아 괜찮아 저 친구는 내가 여기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까꿍해주면 될거야 지금이야 안돼 이렇게 한건데 내가 이겼지? 지금 시작된다 다시 한번 볼게 다시 한 번 더